금발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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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소문의 금발검사인가? 검솜씨가 제법 쓸만하군 적수를 찾고 있다고 하던데 한숙 가르쳐주시지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궁 소속의 검사여 나는 왕실에 전할 말이 있다 어 해보라 갑자기 많은 마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건 블랙드래곤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블랙드래곤? 그렇다 부활한 블랙드래곤이 마물들을 난폭하게 만들어 이 세계를 위협한다 모두 힘을 합쳐 블랙드래곤을 물리쳐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맞았군 알았다 왕실의 아련을 허가하도록 하겠다 의심하지 않는 건가? 겨우 허튼 소리를 하기 위해 휘두른 검이 아니었다 네놈의 검은 말이야